배우 김민규가 사내맛선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21일 오후 김민규는 개인 sns에 오늘도 사내맛선 내일도 사내맛선 샵 사내맛선 샵 본방사수라며 셀카 한 장을 게재했다. 21. 사진 속 김민규는 사내맛선 촬영 중 차 안에서 카메라를 향해 v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김민규는 베일듯 날카로운 턱성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여심을 저격했다. 22. 이에 팬들은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잘생겼다. 민규야 귀여워. 오늘도 파이팅 등의 반응을 내비치며 김민규의 사내맛선 을 응원하고 있다. 한편 김민규는 현재 sbs 사내맛선 에 출연 중이다. 한편 김민규는 고려의 시 ciert 타이틀 중이다. 9. 김아는 한번енно 엄청나게 밖에서 수 instrutor 하.." 12. 진출 중